안녕하세요. 고로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송혁기입니다.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은 KU프라이드클럽 수요건강 포럼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확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고로대학교를 성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을 고품격의 포럼에 초대해서 특별하게 예우해드리고 교를 비롯한 고대가족 여러분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보와 지혜를 나누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 포럼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전 사회 구성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꼭 필요한 정보와 깊이 있는 성찰을 나누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비대면 스튜디오 녹화 방식으로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의 비대면 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제활동 세대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메타버스가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의 만남은 기존 메타버스 생태계의 빠른 확장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과 학교,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에서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본교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고르다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의 인호 소장님과 디지털 정보처 김규태 처장님은 고르다학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만드는 디지털 금융 및 가상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럼에서는 이 시대의 화두 가운데 하나인 ESG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견해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후원자님과 고대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후원자분들과 학생, 교직원을 비롯한 모든 고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의 사회를 맡은 미디어악부 4학년 김지수입니다. 고대 가족분들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보와 지혜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마련된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 작년부터 주제와 분야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포럼의 규모와 형식도 새롭게 개편해서 더 유익한 포럼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는데요. 두 차례 온라인으로 찾아뵸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스튜디오 녹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이 온라인으로 시행된 후에 기부자분들과 교내외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하반기 하이브리드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은 경제, 사회, 인문, 그리고 의학을 주제로 총 4차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진행될 포럼에서는 이 중 경제 분야인 블록체인, 메타버스와 만나 스마트 캠퍼스로의 변화를 주도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고대 가족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모신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장이자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인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김규태 디지털 정보처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규태입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 인호 교수님께서 블록체인이란 무엇이며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블록체인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뒤에는 김규태 디지털 정보처장님께서 메타버스란 무엇이며 향후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강연이 끝난 후에는 현재 고려대학교가 추진 중인 스마트 캠퍼스에 관한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많은 분들이 드론은 보셨을 텐데요. 이 블록체인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어디에 사용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최근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아주 많이 활용될 예정이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블록체인 전도사 이노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컴퓨터학과 이노 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입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혁명을 인해서 부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자님께서는 이런 부의 지도에 주도적으로 앞서서 나가시길 바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아날로그 쇼핑이 디지털 쇼핑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쿠팡과 같은 디지털 쇼핑의 선두주자는 나아싸게 상장까지 됐고요. 또 아날로그 쇼핑이 있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700개 군데에서 200개 정도 점포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 돈도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럼으로써 부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나의 생활 그리고 나의 자산관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책을 썼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책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에 있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지폐, 달러나 원하나 위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아날로그 머니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디지털 머니가 나타났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비트코인, 즉 탈중앙화된 디지털 머니와 또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머니, 리브라라고 해서 페이스북이 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그 다음에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형 디지털 머니, 그러니까 디지털 위하나가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탈중앙화된 디지털 머니와 기업 디지털 머니, 법정 디지털 머니가 서로 경쟁하면서 보안관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변화됐을 때 우리 생활과 금융과 우리의 부의 지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먼저 아날로그 머니 위에 보시면 그 위에 은행과 보험과 주식시장, 그리고 파생상품 등 많은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머니 위에 똑같이 은행과 보험과 주식시장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간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기존의 아날로그 머니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소비자 금융,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B2C 등 B가 밑에 왼쪽에 보시면 B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머니에서는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돈이 디지털 형태로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과 같은 중간자 없이 바로 직거래가 가능한 것이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하는 C2C 은행과 또 직거래 보험과 직거래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시대를 되돌아보면 인터넷 유통 혁명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많은 미들맨을 없애고 아마존과 같은 직거래 플랫폼이 나와서 가격은 다운되고 속도와 범위는 점점 넓어졌었죠. 그러나 우리가 신뢰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돈을 인터넷에 거래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블록체인이 나와서 쉽게 신뢰성 있게 돈을 인터넷상에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하고 대출자 사이의 은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1억을 맡기면 1% 이자를 주지만 1억을 꼭 가면 4에서 5% 이자를 내야 돼서 이자의 차액, 이자 예대 마진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던 미들맨이 있었는데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자산 직거래 플랫폼이 나와서 은행 없는 은행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영어로 보면 banking without bank, 은행 없는 은행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 주식 거래소 없는 주식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또 보험사 없는 보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이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코인으로 우리가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토큰으로 담아서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에 좋은 100억짜리 빌딩이 있다 하면 다 좋은 줄 알지만 그 부의 기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부동산, 100억에 대한 부동산의 디지털 소유권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100억개의 토큰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10만원만 그 토큰을 사면 10만원어치 그 빌딩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월세를 그 포션만큼 매달 꼬박꼬박 받고 또 그 부동산의 100억이 200억이 됐다 라고 하면 양도소득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돈이 없지만 부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사코리아 같은 경우는 강남에 런던 빌의 105억짜리 빌딩을 5천원짜리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가 가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세종텔레콤이 이런 자산 거래소를 만들어서 2021년 12월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을, 현물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금에 대한 디지털 소유권, 즉 금 토큰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고요. 또 우리가 피카소 같은 그림이 170억이 된다 그러면 너무 비싸서 못 사는데 그거를 분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이 나와서 예수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자산들이 토큰화돼서 전 세계에 유동하는 시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보이는 자산, 즉 우리의 부동산, 금, 석유, 광물 등 여러 가지 보이는 자산들이 토큰화돼서 디지털 소유권으로 전 세계에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산, 즉 데이터라든지 지적 재산권, 컨텐츠, 게임 아이템, 증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큰화돼서 거래가 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는 글로벌 국경이 없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 가상 디지털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땅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아이디어 또 게임 아이템 이런 것들이 모두 토큰화돼서 사고 팔 수 있는 커다란 새로운 경제가 되는데 바로 블록체인이 밑바닥을 핵심 기술로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대가 지적 재산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특허도 많이 있는데요. 그 특허에 대한 사용 권리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기부자 또는 다른 투자자를 모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층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기부자한테 이러한 토큰으로 기부를 받으면 한국뿐 아니라 40만 글로벌로 교우한테 토큰을 받아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회사 그다음에 이거를 평가하는 회사 그리고 이거를 거래하는 회사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규제에 잘 셋업이 된다 그러면 모든 세상의 부동산 금서부터 지적 재산권이 토큰화돼서 전 세계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고 여기에 바로 부위에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대 블록체인 연구소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기반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법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대 교수님을 모시고 또 법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경영대 교수님을 모시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또 의료 쪽에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또 맞춤형 의료까지 발전을 하는 총체적인 종합 연구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즉, 아날로그 되어 있는 시장을 디지털 기술로 트랜스폰해서 새로운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뤄볼 분야는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통이 발전하면서 이 메타버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메타버스 플랫폼을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메타버스는 향후 고려대학교의 어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김규태 디지털 정보처장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디지털 정보처장 김규태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스마트 캠퍼스 차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비안드 유니버스에서 메타는 비안드, 그리고 버스는 유니버스에서의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2년 SF에 처음 등장했는데 보시는 그림은 구글 트렌드와 그리고 네이버의 데이터 랩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검색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검색을 하고 있지 않다가 보시는 2021년 올해 굉장히 많은 검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랩에 보여주고 있는 검색 키워드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줌입니다. 줌을 많이 검색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가 최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줌과 같이 온라인 교육을 많이 활용하는 코로나 상황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보실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연합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행사를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사이언스 페스티벌 그래서 각 연구소에서 각 기관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접이라든가 다양한 과학기술 정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고려대학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볼 때 이미 고려대학교는 2009년에 보시는 것처럼 가상 고려대를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라 하는 가상 세계에서 저희들 SK 미래관이 이미 이 당시에 만들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메타버스에서도 상당히 송구적인 역할을 했었고 보시는 것처럼 SK 미래관이 이미 2009년에 우리들에게 다가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SK 미래관이 2009년에도 이미 가상 세계에서도 만들어진 걸 보신다면 메타버스 세계는 앞으로 펼쳐질 캠퍼스의 하나의 공간이라고 여기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년 후, 2009년 이후에 2021년 12년 후에 메타버스로 다시 다가온 가상 고려대는 참여형 스마트 캠퍼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려되었고 SKT에서 제안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진행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2021년 5월 28일에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대학 교육계의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상 공간에서의 캠퍼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유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기기로 활용해서 스마트폰, PC, 그리고 가상 HMD라 불리우는 헤드마우트 디스플레이, 가상 구글 글래스 같이 사람이 눈을 쓰는 안경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이것이 2009년에 윈도우 PC상에서 확인하였던 가상 고려대와는 달리 실제 안경을 쓰고 우리가 옆에 있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예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안이 되었는데요. 강의실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학교 내의 캠퍼스 활동 자체가 이런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구현이 될 수 있는 예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봤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이 앱 상에서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고 가상 공간의 아바타 형식으로 참여해서 교육과 행정, 그리고 교육 활동에 대해서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 상황에서의 환경입니다. 이런 온라인 상에서 메타버스 공간에 대해서 많이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관련한 많은 다양한 솔루션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 메타버스에서 스마트 캠퍼스 차원에서 남겨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가 2016년에 나왔던 고대 신문의 예를 보여드리면 이 주목받는 증강현실, 성공의 핵심은 콘텐츠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때 포켓몬고라 그래서 증강현실, 실제 캠퍼스 공간 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포켓몬스터를 잡으러 다니는 그런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결합한 재미있는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이 실제 중요한 가상 공간에서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이러한 가상현실에서의 경험과 더불어 고려대 출신의 졸업생 가운데도 2019년에 세계 30인의 가상현실에 관한 전문가가 소개된 예가 있었는데요. 이때 짐쿡 애플과 같이 저희 졸업생인 박동윤 졸업생이 보시는 것처럼 MS의 홀로렌즈라는 장치를 개발하는 데 주역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가상 공간에서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캠퍼스의 하나의 큰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서는 요즘 얘기하는 MG세대에서의 이슈와 그리고 COVID-19,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은 물론 기술적인 VR과 AR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메타버스의 활용이 2021년도부터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 관심을 많이 끌게 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메타버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상 고려대가 2009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생을 참여로 늘려가는 가상 고려대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이것이 재정지원 중단으로 문 닫은 가상 캠퍼스라고 해서 2010년에 1년에 1년 반 정도의 운영기한을 통해서 닫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타버스 가상 캠퍼스는 새로운 그리고 실질적인 캠퍼스로서 여러 가지 활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는지요? 그리고 이런 게시판이 있으면 무엇을 하시겠는지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터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가상 공간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는지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강의실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는지요? 2010년 당시에 가상 고려대를 활용하는 하나의 예로써 학교 홍보와 기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교육 세미나 그리고 여러 가지 e-learning 툴과 결합해서 공간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예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였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는 여러 가지 활용 예와 더불어 고려대 식구들이 참여해서 많은 사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실제 기술적인 이슈보다는 좀 더 많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메타버스가 천재에 관심을 가지느냐? 2%에서 98% 이 수치는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교원의 구성원의 퍼센트입니다. LMS라 불리우는 온라인 컨텐츠를 그전에는 22%였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98%가 이용하는 획기적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줌을 가지고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메타버스 공간, 가상 공간 내에서 새로운 환경 교육 활동 자체가 이 메타버스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메타버스는 실천적 이슈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적인 이슈와 그리고 하나의 문화이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MG세대와의 접목 그리고 코로나라는 시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코로나 끝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왜 새삼 이슈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당시에 강의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업로드했고 다운로드했는지 빠르게 넘겨가면서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자료이고 강의 컨텐츠를 올리고 그리고 강의실에서 어떻게 수업을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파일 형태를 JPEG 형태로 업로드를 하고 슬라이드에 올려놓아서 수업이 진행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과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수업이나 활용 사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컨텐츠 올릴 때 가상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린덴 달러라는 그런 가상 화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공간에서 앞에서 이노우 교수님께서 블록체인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어떤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교환할 수 있는 좋은 얘기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이 컨텐츠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가상 자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칠 때 바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부자 여러분 그리고 고대 식구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이 디지털 트랜스포밍 시대에 이 메타버스를 바라볼 것인지 다양한 예를 각 사회의 분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장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오늘 포럼에서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 강연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현재 고려대학교가 추진 중인 스마트 캠퍼스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5일 고려대학교와 SKT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연결과 융합 중심의 차세대 스마트 캠퍼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소통 트렌드인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캠퍼스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고려대학교 스마트 캠퍼스 추진 내용과 과정 등을 오늘 나와주신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처장님께서 2009년에 이미 SK미래관이 가상세계 속에 지어져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걸 듣고 조금 몰랐습니다. 그럼 현재 이미 지어진 SK미래관에 스마트 캠퍼스가 일부 구현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나요? SK미래관은 스마트 캠퍼스 차원에서 보통 우리가 4차 사람혁명 시대를 얘기할 때 ICBM AI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IoT 기술이 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각 모빌리티도 물론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각 실마다 온도, 미세먼지 이런 6가지 센서가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미래관에는 IoT 기술로 모든 방들이 모니터링되고 있고 그 데이터가 쭉 쌓여 있으면서 좀 더 나은 그런 스마트 캠퍼스 산하에 좋은 모형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기회가 좀 적었었는데 그래도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출입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고려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K미래관은 가상 메타버스에서 구현된 것이 2009년이었는데요. 2019년, 10년 후에 실제 ICBM AI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SK미래관입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분들께서 이용을 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이번 포럼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 캠퍼스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대학교 스마트 캠퍼스 추진이 대학들을 통틀어서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의 고려대학교 스마트 캠퍼스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캠퍼스 프로젝트라 얘기할 때 일단 스마트 캠퍼스라는 말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2019년 처음 스마트 캠퍼스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참여형이라고 붙인 이유는 천천히 가더라도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해보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캠퍼스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SK밀에 관해 IoT나 기술이 적용된 예가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오늘 이노 교수님께서 블록체인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학생들 그리고 구성원들의 인증이나 출입에 관계되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금융권 그리고 교내에서 캠퍼스 내에서 실제 어떤 방을 예약하고 어떤 금융 활동이 있다면 블록체인 신분증을 기반해서 많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신분증으로 올해 말 2021년 말까지 학교 교내 전체 서울과 세종 캠퍼스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코스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캠퍼스 프로젝트에서는 에너지를 세이빙하거나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용한다거나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IoT 환경 이런 최근 얘기하고 있는 4.3년 시대에 얘기하고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캠퍼스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캠퍼스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 블록체인 신분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가까운 시일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SK텔레콤과도 여전히 같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리고 많은 우리 구성원들에게 의견도 여쭤보고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의 확장판으로 모바일 교우증 그리고 고려대 의료원의 모바일 진료카드 이런 관점에서 첫 사례로 국내에서는 시도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캠퍼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스마트 캠퍼스의 내용 중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이니셜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모바일 신분증이 통합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인호 교수님께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블록체인에 관해서 아까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블록체인이 아까 전에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신분증 통합에 정확히 어떤 방식 그리고 원리로 활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블록체인은 여러 노드의 거래 장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위변조를 어렵게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위변조 안 되는 정보를 보통 블록체인에 담아놓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지털 머니 이게 위변조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증 이런 것도 위변조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블록체인을 기술에 넣고 이제 모바일로 디지털로 거래를 하거나 보여주거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디지털 기술의 총화인 디지털 월렛 즉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디지털 지갑을 만드는데 우리가 돈을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면서 이 돈이 누구한테 보냈는가를 증명할 때 DID, 디지털 신분증 기능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이 계약에 인간도장이 필요하잖아요. 인간도장 역할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그런 시대에 블록체인이 바로 신뢰의 플랫폼으로 쓰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디지털 자산을 사용해서 거래를 앞으로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고려대 내에서 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거래가 일반화되는 시점이 언제쯤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한번 대답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자산이 일반화되는 시점은 결국은 얼마나 제도권에서 그 법과 규정이 설정이 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는데요. 우리 캠퍼스에서 보면 우리가 미대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까 차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내에서 전시관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그림이 좋다 그러면 그 그림을 토큰으로, 크리프터 커런시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만들었던 신진 작가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유명세를 타고 전세계로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고요. 또 고대가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권을 NFT라고 하는 토큰을 발행을 해서 이것들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특히 스타트업들이 이 특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스타트업들이 이 특허를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자산을 우리가 기획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강의도 그렇고 여러 교수님이 만든 컨텐츠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를 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토큰, NFT라는 토큰에 담아서 기부자들한테 드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사물화해서 기부의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다양한 기부 문화도 정착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려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캠퍼스의 내용 중에 이 5G 메타버스 플랫폼 e-프랜드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캠퍼스 환경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장님, 이 메타버스 플랫폼 e-프랜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SK텔레콤과 스마트 캠퍼스 프로젝트 가운데 5G 망을 교내 캠퍼스에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환경이나 온라인 상의 활동들은 많은 인터넷 트래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내에서 가상 공간에서 5G 통신을 이용해서 영상 차원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5G 환경을 캠퍼스 내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의료원과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모두에 대해서 SK텔레콤과 협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메타버스 플랫폼 e-프랜드가 도입이 된다면 학생분들께서 이 플랫폼의 가상 캐릭터를 통해서 영상 회의도 하고 수업에도 참여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럴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 분들과 함께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가지 기술을 활용한 고려대학교 스마트 캠퍼스 추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SK텔레콤과 고려대학교의 협력은 과거 오프라인에만 국한됐던 대학 캠퍼스 개념을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의 캠퍼스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협력이 고려대학교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 캠퍼스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 영상이 고대 가족 여러분들께 꼭 유익한 정보 습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달 2차 포럼 주제인 ESG 열풍 과연 ESG란 무엇이며 고려대학교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고대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고대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